하이오이오! 의효양입니다. 녹음이 되죠. 매끄런데? 음이 딱 저렇게 가득수가 없어. 하이오이오! 이거 하얀색... 이거 뭐야? 포니... 그... 비숍인가? 물 물 물 여기 여기... 일로 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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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로 일단 요거 하고 bl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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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느려 뭐지? 인게임 마이크로 키고 게임을 하시는데? 일로 잡았어요..? 피엠 씨 잡았어요? mimicма 게ría 그럼 쉬워? 먹어보고 뭐돼? 오우쉣 잡고 노릇아보거든요? 흐흐흐흫 진짜 귀엽다 흐흐흫 하이와요 우유양입니다 뭔 소리? 뭐야? 뭔 소리야 뭐야? 하이와요 우유양입니다 퐁 거짓말 하지마 하이와요 우유양입니다 내가 녹음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? 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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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저렇게 가득수도 없어 흐흐흨흐흫 흐흐흐흫ㅎ흐흫흐흐흐흫흫흐흫흫흣흫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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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님들 왜 이 게임할 끝 말고 게임하세요? 그냥요? 요 분들 처음 보는 분인데? 그냥요? 약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니 게임으로 마이크로 길러요 왜 저분들은 디코로 게임을 안하지? 이러면서 왔어요 웃겨가지고 말 걸었어요 아무튼 즐게임 하세요 저는 가도록 할게 죽여드릴까요? 드실래요? 오케이 오케이 맞다 이거고 아리가또 레이더 떴다고요? 탈코반에선 휴대용 가방짜리 에 그럼 레이더 제가 죽여드릴테니까 드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주세요 아셨죠? 아 진짜 방송 혹시 몰라서 가봤는데 방송 중이시네 진짜로 막 들어오서 레이더 안보이는데요? 아까 레이더 목소리 들리던데 천 던지니까 영웅을 쓰면서 도망갔거든요 아 그래요? 어디 있는지 알겠네요 가볼게요 오른쪽 2m 3 500 1 2 2 1 2 2 2 2 2 2 2 1 2 와서 드세요 저기 마크방 올라가는 길에 총 3마리 죽어있어요 알겠습니다 먹으러 갈까요? 네 나오세요 오 깜짝이야 스캐브 스캐브 너무 멋져 저기 위에 두 마리 더 있어요 아무튼 두 번 맛있게 드시고 저는 D2에 혹시 존버 있을 수 있으니까 탈출하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밌네 한국인이었어 둘이 대화하고 있어 아직도 한국인을 민나하고 조커되면 아직도 한국인을 민나하고 조커되면 문이 닫혀있는 거 오면 안전한 거 같아 아무튼 탈출 성공! 심지어 이 한국인 두 명도 서로 모르는 아유아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은